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아트는요 뉘앙스 마블이고요 보랏빛밤 12종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블 아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컬러 조합으로 할 겁니다 자 이브닝 퍼플 이브닝 블루 티파니 로얄 티파니 자 다시 릴리 화이트 자 먼저 이브닝 퍼플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도포를 해주시는데 이게 그라데이션이 깨끗하게 안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친 느낌으로 톡톡톡 얹어주시면 됩니다 좀 거친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 넣으실 때는 페이퍼 타월에 한번 닦아서 넣어주시고요 이번엔 로얄 티파니 지금 제 오른손에 있는 컬러 손에 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바로 내장 브러쉬로 하셔도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거칠게 도포하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두 코 두 콧도 마찬가지로 거칠게 거칠게 올려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 금박 찍을 거라서 베이스 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젤 그냥 얇게 도포하시면 돼요 금박 찍을 용도로 도포하는 거니까 자 경화하겠습니다 자 미경화젤 닦아내고 금박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요 이 컬러 조합이 근데 되게 알라딘 자스민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까 금박 위에 시럽을 살짝만 올리라고 설명드렸었죠 살짝만 금박을 전체적으로 가리시면 안 되고요 부분 부분만 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진한 부분이 더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경화하겠습니다 자 오즈탑 오즈탑을 바르는 이유는 금박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위에다가 젤 스타터 이용해서 마블 할 거라서요 자 덮어주고 경화 자 오즈탑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젤 스타터로 마블 하실 때는 미경화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경화를 닦은 상태여야만 휘발이 빨리빨리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화이트 덜어주시고 젤 스타터 젤 스타터랑 스탠다드 화이트랑 미싱해서 얘는 색감이 더 어두워서 잘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롱스케어의 이 각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브러시를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 이런 휘발이 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요 보이시나요?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휘발이 되면서 그래서 통통 통통 만져주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한쪽에만 했으니까 다른 한쪽에도 조금 이렇게 하고 얘를 빨아들이면 약간 우리 옛날에 물감으로 하던 그런 타라시코미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보이시나요? 휘발이 되면서 모양을 약간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하고 슬림 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경화한 상태에서 하셔도 되지만 젤 스타터가 휘발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살짝 휘발되면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여기에서 슬림 라이너로 이 부분들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라인들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최대한 얇게 최대한 브러시 끝만 사용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얘가 확실히 컬러가 진하니까 마블이랑 이런 라인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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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를 풀어볼게요 이거 두 개 이게 연한 느낌 얘가 디테일을 살려서 선명한 느낌 이렇게 라인 하나에 따라서도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라인 하나에 따라서도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롱탑 바르면 끝 이렇게 롱탑 바르면 끝 이렇게 롱탑 바르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